안녕하세요. 여러분! 이번엔 이 치즈가 저의 치즈가 너무 좋은데 저의 치즈는 이 치즈가 최고입니다 치즈가 너무 좋은데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는 엄청나게 맛있어 소스도 먹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소한 맛 첫머도 먹으면 더 맛있어 소스도 먹으면 더 맛있었네요 소스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소스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고추장 바삭바삭 危機 잘 안먹는 바삭바삭 ج Yong 참기름 아삭아삭 바삭바삭 핫도그 달콤한 국물이 더 맛있으니까요 이건 흑вол옷 은은지 이리와 말아라 소금 삼겹살 삼겹살 와 무시 이거랑 계란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